얘들아 6월 모의고사 끝났어 그치? 근데 6월 모의고사 끝나고 아무런 얘기들이 없어 보통 6월 모의고사 끝나면 이 선지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이 문제 오류다 이런 문제 얘기도 많고 그런데 각 과목마다 사실 상당히 조용해 문제가 사실은 대단히 평이했거나 아니면 대부분 애들이 공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공부에 애들이 관심이 많을 때는 이것저것 사소한 것까지 논쟁이 많이 됐는데 논쟁이 별로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이번에 나온 생윤과 윤사를 보면 좀 여러 가지 파악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문제가 어려웠다 쉬웠다가 아니라 어떤 출제 경향으로 문제가 나올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런 걸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 다음에 적중 이런 얘기는 그건 강사 자랑이니까 일단 나중에 자랑은 하고 자랑은 나중에 하고 일단은 분석부터 해보자 전체적인 총평을 본다면 생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 등극컷이 정령 실화란 말이냐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너희들이 시간도 되게 압박을 느낀 경우도 조금 있었고 판단이 정확하지 않은 게 있었단 말이야 왜냐하면 낯선 제시문도 있었어 그러니까 통일과 관련된 제시문이라든지 낙태와 관련된 제시문도 제시문이 낯선다고 봐야 되겠지 우정론도 율곡 2의 우정론이 나온 거니까 낯선 제시문이에요 그 다음에 낯선 유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윤리가 벤다이어그램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삼각형을 피라미드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화살표를 만들어 놓은 엄청나게 조잡한 문제 그러니까 이건 또 웃긴 게 뭐냐면 윤사에도 그런 유형이 또 나왔어요 생윤과 윤사에 그래서 아마 그 유형을 개발하신 선생님이 들어가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그래서 이건 평가원 모의고사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사설모의고사 느낌이 좀 많이 났고 내신 문제 같다 이런 평가도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제시문도 낯설고 그 다음에 유형도 낯설고 그래서 이게 내가 맞는지 틀린지 확신할 수 없는 문제의 비중이 높아졌는데 실제로 딱 하고 등급컷을 보니까 등급컷은 47점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44점, 42점까지 등급컷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등급컷은 47점이야 오히려 여러분들이 느낀 심리적 체감도랑 등급컷이랑의 차이가 크다고 왜 그럴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게 확실성이 떨어지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확실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낸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훈련한 학생들이 많았다는 거고 또 의외로 얘기하면 낯설기만 했을 뿐 문제가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심오한 개념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확장된 개념이 필요하거나 이런 건 없었던 거지 그냥 낯설었을 뿐이야 알겠어? 근데 앞으로 내가 보기에는 여전히 이런 경향성이 강해질 것이다 생윤 같은 경우에 왜? 더 이상 낼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근 3년 동안 가장 어려웠다가 작년부터 환경 문제가 오답률 1위에서 조금씩 조금씩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분배정의가 오답률 1위로 올라왔는데 분배정의도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야 이번에 분배정의가 오답률 1위였지만 사실은 정형적 관측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하고 있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평가원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낼 거냐면 이제 거의 국어 독해 식으로 낼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킬러 단원과 비킬러 단원의 차이점이 점점 줄어들고 킬러 단원과 비킬러 단원의 오히려 정답률이 역전되는 상황도 올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 윤사 윤사에도 큰 특이점은 뭐냐면 롤스가 또는 노직이 최근에 가장 강력한 빌런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보통 윤사 보면 동양의 2기 2원론, 2기 1원론 또는 4단 7정론이 항상 제일 어려웠고 여기다 다산 정약용까지 낀다 그러면 이제 뭐 극강에 3인조 합체가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작년에도 수능에서도 노직의 분배 정의가 5담율이 1이었고 이번에는 롤스의 사회 정의론이 5담율이 1이었어요 그래서 윤사도 옛날에 고인물 사상가들이 있잖아 돌아가신 분들 고인물 사상가라니까 좀 그렇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사상가들은 계속 같은 논점이 나오고 새로운 사상가들에서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이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실용주의에서 좀 어렵게 나왔고 그 다음에 사회윤리 파트에서 좀 어렵게 나오니까 윤사가 조금씩 생윤을 따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윤사, 롤스의 정의론이 5담율 1위에 등극한 것 이제 윤사에서도 현대 사상의 중요성 또는 사회사상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걸 볼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보기에는 생윤이 사실 좀 더 낯설고 새로운 유형들이 실험적인 게 많았는데 생윤의 1등급 컷은 47점이고 윤사는 46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단 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생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윤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조금 있어 알겠니? 그래서 윤사는 딱 시작할 때 너무 어렵단 말이야 동양사상 나오니까 그래서 아 윤사는 일단 접어두고 생윤이라도 제대로 잡자 이런 생각 때문에 생윤을 먼저 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윤사로 가면 윤사는 문제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그다지 없지만 문제가 어려워도 1등급 컷이 만점에서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윤사는 덕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생윤도 덕후가 많지만 윤사의 덕후에 덕질 경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윤사가 이번에 46점인 건 좀 애매하다 그 다음에 2등급은 43점이니까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가 4점이라는 건 좀 애매한 거예요 보통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가 2점 정도 나는데 1등급과 2등급의 극간 차이가 좀 났고 3등급은 확 떨어졌어요 7점이 이번에 문제는 잘 봐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고 기본적인 독해력과 논리력을 갖추고 있는 애들은 안정적인 만점이나 안정적인 47점을 받는 거고 두 번째 독해력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학생들 개념만 깊다 암기했던 학생들은 이 낯선 제재들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면서 점수가 많이 떨어진 거니까 오히려 변별력이 상당히 높았던 문제다 많은 학생들이 보면 1등급이 47점이기 때문에 변별력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가 4점이고 그 다음에 2등급과 3등급의 점수 차이가 7점이란 건 상당히 적절한 변별력을 갖춘 문제다 여러분이 보는 거랑 평가원이 보는 거랑 다른데 평가원은 이건 적절한 변별력을 갖춘 문제구나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쟁점, 새로운 요소들 이런 걸 내겠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잘못된 공부방법을 찾으면 이제 끝나는 거야 와 통일까지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통일과 관련된 개념 다 암기하고 정리한다 그 다음에 우정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론, 공자의 우정론, 맹자의 우정론, 에피쿠러스의 우정론 우정론단 싹 정리한다 이건 진짜 소모적이다 내가 보기엔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 꽤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능특강 처음부터 끝까지 제시문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봐라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다 그런 지식을 벗어난 게 또 나온다 이번에 나왔던 게 뭐니 얘들아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어요 자율주행 자동차는 한 번도 쟁점이 된 적이 없어 그럼 니네가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쟁점을 암기할래? 아니거든 쟁점을 읽어내는 눈을 길러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생유는 독해력이 너희들을 구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유명한 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슬램덩크 왼손은 거들 뿐 알겠어? 그러면 개념은 너희들의 완벽한 독해를 거들 뿐인 거지 개념에 중점을 두는 순간 공부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성적은 안 나오는 오히려 공부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독해력에 기반해서 공부를 잘해라 그 다음 윤사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겠지만 윤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대립구도와 기본적인 쟁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 하면 맨날 나오는 게 이거야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 아우부스티누스가 나오면 이거라고 하느님이 선악을 다 창조했느냐 아니냐 매번 나왔던 거 또 나옵니다 그 다음 사단 칠정론과 관련해서 다산정략연의 입장은 사덕은 본성이 아니다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다 이 하나의 문장만 외우면 돼 실제로 윤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나왔던 쟁점들 그동안 팠던 함정들을 계속 파고 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고인물들의 고인 선택지 위주니까 윤사는 기출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올바른 전략이고 생륜은 독해를 위주로 공부하는 게 전략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생륜의 오답률 탑5 중에 잘 봐 분배정의가 1위야 그 다음에 2위가 낙태논쟁이라고 이건 내가 얘기했잖아 모의고사 볼 때도 낙태 문제 나올 가능성 높다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도 냈어요 근데 낙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쟁점에서 근거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게 나오니까 제시문에 기반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틀리게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친구가 없어 오답률 3위가 뭐야? 우정론 오답률 3위가 사회윤리 오답률 5위가 환경적이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어려워했던 시민의 불복종 쉽게 나온 거죠 전쟁론 쉽게 나왔죠 또 뭐 있습니까? 어려웠던 단어 중의 하나 사형제 다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킬러 단원이 비킬러 단원에 밀려나고 있다 그렇다고 비킬러 단원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전략이다 올바른 전략은 뭐라고요? 독해력을 기르는 거다 독해하면 누구밖에 없니? 강상식밖에 없어 그 다음에 윤사오답률 1위를 보면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나왔어요 생각하면 쉽거든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하는 거니까 사회란 개인의 자유나 개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다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가 이제 사회를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는 건데 그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틀린 게 있고 성리학과 양명학의 비교 그 다음에 정약용의 인성론과 덕론이니까 사단 칠정론하고 성리학과 양명학만 잘 파악하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와 루터의 비교는 사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독해력만 발휘하면 풀 수 있었던 문제 그리고 루터에 대한 상식만 갖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루터가 뭡니까? 종교개혁 강조하면서 교회의 권위보다 개인의 신앙을 강조한다 이것만 알면 되고 벤당과 칸트를 비교한 문제 이건 약간 생윤적 문제 의무론이든 공리론이든 둘 다 이론규범윤리학이니까 이론규범윤리학에선 뭐가 필요하니? 이론규범윤리학이 추가하는 게 뭐예요? 보편적 도덕원리 따라서 도덕적 실천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도덕원리가 필요하다 이게 공통전제라는 걸 몰랐던 거지 그래서 앞으로 생윤에서는 그동안 강조되었던 공통전제가 계속 강조되겠지만 윤사도 있잖아 이제 공통전제를 위주로 대립구도를 파악하자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생활과 윤리 주목할 경향을 한번 보면 비킬러 단원의 역습이 예고되고 있다 낙태 시사적인 문제였어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를 처벌하는 법률이 뭐다? 위헌이다 판결 나면서 낙태 문제 나올 거라고 얘기했었고 자율주행 자동차 이분은 내가 보기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입니다 문제 출처하신 분 최근에 5G 테마 그 다음에 다음 테마가 뭐예요? 자율주행 테마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문제가 나온 거 그 다음에 우정론 통일 이것도 새로운 주제였지 노인 목민심석으로는 공직자의 자세였는데 뭐 나왔어요? 수령이 지역의 노인들한테 잘 의견을 경청하고 노인들을 존중하자 이런 거였어 근데 사실 낯설긴 했지만 제시문에 정답이 분명히 있는데 못 찾아냈으니까 비킬러 단원의 역습이 예고된다고 해서 지역적인 것까지 다 암기하고 지역적인 것까지 다 공부하는 거 정말 소모적이다 비킬러 단원은 어쩔 수 없이 제시문의 기본적인 근거와 답안의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기준을 주니까 제시문 독해력을 잘 길러라 두 번째 새로운 유형이 실험적으로 도입됐죠 사회윤리 같은 경우에 니버의 사회윤리를 각각의 상황에 적용해서 평가하는 문제니까 이건 국어에 수능 비문학에 어떤 원리를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가 세 개 연달아 나온 거예요 이건 좀 낯설긴 했지만 낯설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필요는 없었던 문제고 환경윤리에서도 이제 비판형 문제인데 원세계를 갖다 놓고 기호화해서 방향성에서 약간 착각하게 만든 문제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 이제 독해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수능시험의 본질에 부합하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낯선 유형들만 한번 뽑거나 새로운 유형들만 뽑아서 공부할 필요는 있습니다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 경우의 수를 활용한 문제 있었지 그래서 내적 책임 인정 외적 책임 인정 그래서 적어도 3명이 반대하는 거 찾는 거 이런 거라든지 분배 정의에서 각각의 ABC가 분배받는 양을 가지고 롤스가 지지하는 국가는 어떤 건지 벤담이 지지하는 분배 형태는 어떤 건지 이런 걸 풀어보는 문제들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리할 시간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한번 낯선 유형들만 모아가지고 따로 자료집을 만들어서 배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고 그렇다고 또 나한테 선생님이 그럼 낯선 유형 만들어보세요 이러지는 막 낯선 유형 만들려면 가발 벗고 절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 동안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에 주목할 경향은 착각을 유도하는 제시문의 활용도가 좀 높아졌다 이건 작년에 생윤에서 나왔던 건데 좀 누군지 특정하기 어려운 제시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도 그렇고 장자의 도가 사상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도 사상가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개별적으로 공부하거나 지역적인 사상가들만 공부하는 경향인데 지역적인 애들 다 빼도 돼 진짜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의무론과 공리론의 공통적인 전제 순자와 맹자의 공통적인 전제 이런 거야 누구나 수양을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 이건 유학에서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거거든 그렇잖아 수양을 통해서 누구나 성인 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수양을 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이런 데서 헷갈리는 거지 순자는 예치를 강조했는데 어떻게 군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교화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용어들 잘 모르는 거야 교화란 악한 사람을 착하게 만드는 것도 교화지만 선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것도 교화니까 맹자와 순자가 다 인정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용어의 뜻을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측면이 조금 있거든 그 다음에 성리학과 양명학의 공통적인 전제 양지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다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도덕적 지각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윤리와 사상을 가르치든 생활과 윤리를 가르치든 대리코도에 명확하게 기반해가지고 공통적인 전제부터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공통적인 전제를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윤사하는 학생들은 조금 전통적인 사상가들의 공통적인 전제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함정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니까 고인물이야 고인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생활과 윤리는 독해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윤리와 사상은 기출 분석을 잘해라 스피노자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다고 생각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필연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거 필연적인 거고 여러분들이 대학 가는 거 필연적인 거야 알겠어? 6평 망친 거 필연적인 거야 대신 수능 대박난 거 다 필연적이야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없는데 자유를 이룰 수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의 필연성을 인정하면 정념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자주 나온다고 그 다음에 정약용의 단시설 사단이란 사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단서가 아니라 사단이 있고 사단을 실천해야만 사덕이 이루어진다는 단시설 그 다음에 또 윤리와 사상에서 매번 나오는 게 본성은 변화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본성은 그리고 나중에 획득되는 게 아니라고 본성은 발현되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쟁점들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가장 기본적인 총체적인 평가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얘기를 듣고 아 맞다 고개 끄떡이고 또 집에 가서 옛날처럼 공부하지 말고 과감하게 공부하는 스타일을 최근에 출제 경향에 맞춰서 다시 재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멘붕에 빠져 있어도 돼 아니면 하루 이틀 정도 기분 좋아도 돼 시험 잘 봤다 그럼 기분 좋아야지 기분 좋으면 옷도 한 벌 사고 알겠어? 갖고 싶은 신발도 사고 엄마한테 쫄라가지고 엄마 자꾸 이러면 나 9월까지 공부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해서 사고 싶은 건 사고 못 보내는 또 못 본 대로 엄마 영화 보고 기분 풀어야 되겠어 나와 같은 삶을 한번 성찰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기생충도 보고 한 이틀 정도는 여러분이 쉬어야 돼 그동안 너무 달려왔어 알겠니? 이틀 정도 쉬면서 그런데 간단하게 그냥 뭐는 해야 돼? 평가는 해보고 앞으로의 공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9월까지 여러분들이 6월 평권 시험에 대한 분석을 잘하고 잘 대응을 해서 9월에는 모두 웃는 얼굴로 수능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흙포를 seguait 네 물 ES